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북 도민과 약속한 전북 혁신도시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전북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송화진도지사 주재로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금융도시 육성방향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용역을 수행한 YC컨설팅은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고자 금융기관 유치로 자생적 금융타운 구성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사업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촉발시킨 차량 행렬 시위가 재연됐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0일 민주기사의 날을 맞아 택시로 무등경기장에서 옛 전남 도청까지 5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행진에 참여한 100여 대의 택시들은 차량의 태극기를 내걸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38년 전 5월 광주 도심의 모습을 재연했습니다. 5.18 차량시위 재연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22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차량 행진에 앞서 열린 민주기사의 날 38주년 기념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기사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38년 전 오늘은 민주기사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차량 시위를 감행함으로써 5.18 민주항쟁의 분기점을 만든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규모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한국공인노무사회시청에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의 창출과 안정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고용장려금 홍보와 연계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사업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합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공인노무사회로 접수하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2018 VR, AR위크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막일 내렸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VR, AR창조 오디션을 통해 35개 팀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선발됐습니다. 첫날인 15일에는 NRP 2기 17개 스타트업이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소팩토리 등 아이디어 기획 부분 8개 팀 등 총 17개 팀이 성과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16일, 17일 진행된 제4회 경기 VR, AR 창조 오디션에서는 총 33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한편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VR, AR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입주 공간 및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하는 특화 공간입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방문해 VR, AR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기념식과 전통 성년예를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87년 처음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래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면 전통 성년예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 다문화가정 청소년 10여 명을 포함한 만 19세 청소년 남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년이 됨을 알리는 고천의식과 의복과 족두리를 착용하는 가래 등에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년의 날 전통 성년예 재현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의지와 책임 있는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발전 3사와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도와 발전 3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최근 신설한 대학일자리센터가 15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올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와 세종시 보조금 등 매년 2억 원을 들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세종학술정보원 1층에서 문화스포츠관으로 이전해 시설 규모가 커집니다. 강원도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지난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시 베어스 호텔에서 창립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강원도역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조합원 2,573명을 승인하고 신규이사 선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공제조합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민금융복지서비스 지원에 앞장섭니다. 전북도는 16일 송아진 전라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또한 센터는 전북 도내 서민금융관련센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주 1회 찾아가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서초구가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 반포대로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이 밀집한 서초구가 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 문화도시로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일대에는 14개의 문화공연시설과 13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요.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향후 수립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공연장과 전시장 등의 권장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유해 업종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PLS,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교육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해 먹거리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등록, 농약 외 설정된 기준이 없는 성분은 일괄적으로 0.01ppm 검출기준을 설정해 농약 오납용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경북도는 PLS 홍보를 위해 관계공무원 등 7만 3천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문화공연과 안전훈련을 접목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1회 안전하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피 훈련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했는데요. 안전하이 콘서트는 생애 주기별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실제 콘서트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점에 공연장 내에서 발화된 가상화재 연출과 함께 약 25분 동안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유창한 모국어 능력을 활용해 10개 교회의 이중언어 학생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선정된 학교는 고산초, 새만금초 등 10개로 예산은 동아리당 200만 원, 총 2천만 원인데요. 이중언어 동아리는 중도입국 학생이 포함된 10명 내외로 구성돼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아리를 통해 국어를 잘하는 학생과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6월 1일자로 행신 지하차도에서 흥도교차로 북단 3.1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합니다. 현재 행신에서 삼성구간에 운영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데요. 앞으로 시인은 향후 여권 변화를 감안해 버스정류장 시설을 그대로 두대 청색실선을 백선점선으로 변경하고 기존 교차로 운영을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KLN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